포항 스틸어스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안행 K리그1 2024 26라운드 경기에서 FC서울에 1대2로 졌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서울 조영욱에게 선제골을 내준 포항은 전민광의 헤더골로 승부의 균형을 마쳤지만, 후반 16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서울 이승모에게 결승골을 허용해 결국 1대2로 패했습니다. 포항의 이태석과 서울 강현무는 지난 1일 팀을 맞바꾼 뒤 새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고, 승점을 챙기지 못한 포항은 시즌 첫 2연패에 빠지며 리그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